태고보연 봉사단이 청정제주바다 지킴 해안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제주 태고보연 봉사단 김춘열 단장과 단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 2호 태우 해변 해안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감태와 파래, 쓰레기들을 정리한 태고보연 봉사단은 다같이 죽자 제주 한바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을 정화했습니다. 김춘열 단장은 연휴에도 함께 봉사한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봉사단이 더 많은 봉사활동에 앞장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